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 30% 가까이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사전에 경고를 해주는 스마트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의 주요 대책과 함께 보완해야 할 점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안동시 광덕리,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공사 현장. 지난달 이곳에서 노동자 3명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노동자들이 딛고 있던 철제 바다 강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추락 방지망도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한 해 300명에 가깝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가운데는 30%에 가깝고, 건설 현장 사망자 가운데는 50%가 없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런 후진국형 사고를 줄이기 위한 추락사고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노동자가 추락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접근하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작업할 경우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을 2021년까지 의무화합니다. 또 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든 공사 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10층 이상 건축물 공사만 안전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2에서 9층 건축물 공사로 확대합니다. 현재 공사 규모가 작을수록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에 이주노동자들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대형 건설 현장에 집중됐던 현장 불시 점검을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재욱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재욱입니다.